성경말씀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으니라 그런 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위까지 열내대요 다위수로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열내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대더라 아멘 주님의 은혜로 구원하여 놀라운 축복을 우리 다오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대요 찬양이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열내대요 제 기절까지 열내대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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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님 이런 자들을 감사드리 오늘도 한명은 주님께 인도하리 생명을 이뤄리 자옥할까 빛나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언제나 내 앞의 신을 그리스도 그들의 지생감이 필요하네 내 신경을 울리는 해검한 마음 그의 가슴 바라는 사람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님 이런 자들을 감사드리 오늘도 한명은 주님께 인도하리 내 신경을 울리는 해검한 마음 그곳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작은 손님 이런 자들을 감사드리 오늘도 한명은 주님께 인도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제8회 하나 성교대회가 있었습니다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절대 목표인 237과 5천 종족 향해서 힘차게 한 걸음씩 절대 여정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걸음을 축복하시고 정말 불꽃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며 모든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지구를 운행하실 줄 믿습니다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숨은 응답들 가져오시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 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237 나라를 위해서 5천 종족을 향해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이 응답 이후에도 우리 모든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천국 가신 그 뒤에도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의 후대의 후대들이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 성교 운동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발판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세우고 필요한 모든 센터들 RUTC들 짓고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정말 내게 맡겨진 세계보고말두고 한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날씨가 조금씩 조금씩 추워지고 한 해가 마무리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로 빠르게 가고 있죠 저 또한 목사 한 수를 받고 부족합니다만 이 자리에서 66권 성경을 한 권씩 한 권씩 심부름하고자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어느새 신약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을 읽었는데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던 그 그리스도 또 오늘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도대체 그리스도는 어떤 직분이며 예수는 누구인가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 자녀구나 내게 맡겨진 사명은 어떤 것이며 나는 지금 어떤 일을 하는 그런 미션을 받은 자이며 그러므로 나는 지금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함께 은혜 나누며 또 포럼하며 우리의 각인과 뿌리와 체질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로 성경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소는 예언되셨고 약속으로 받았고 성취가 되었습니다 우리 잘 아는 성경 말씀처럼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낼 것이다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받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홍수시대에 방주 안으로 들어오면서 한다 방주로 예표된 예수 그리스도죠 또한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인마누엘로 또 예표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처럼 드디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셨습니다 구약에는 이 사실 하나 알리려고 광약길 40년 가운데 절기도 허락하셨죠 1년에 한 번은 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6월절, 오순절, 수장절을 허락하셨습니다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인도하겠다 네가 죽어도 보장해 주겠다고 성경의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다 이미 약속으로 주신 거고 성취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세상 그 어디에도 알려주지 않는 비밀 중에 비밀 나는 죄인으로 태어났고 이대로 살다가는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나라와 전혀 상관없는 저 이스라엘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것도 2000년 전에 보내셔서 내가 그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면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가 나를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억만 죄들 내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전히 해결하시고 왕으로 오셔서 죄를 짓고 죄를 또 지을 수밖에 없는 그 속임수를 가져다주는 악한 사탄을 완전히 결방하셨구나 이것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구나 비밀 중에 비밀이죠 똑똑한 사람 돈 많은 사람 훌륭한 사람에게 아무리 설명해봤자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비밀 중에 비밀입니다 이것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앉아서 듣고 있는 이 순간에 전혀 거부감이 없다 우리가 머리가 약간 이상한 거 아니면 하나님 자녀겠죠 우리나라 사람도 아니고 지금 현대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책 속에 어쩌면 허구일지도 모르는 그런 문장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아 그분이 나의 주신 되시구나 그분이 정말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구나 나는 이제 그분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 내 이 땅의 삶은 나를 위함도 아니요 우리를 위함도 아니요 내 가족과 내 친척을 위함도 아니요 2, 3, 7과 5천 종족에 가서 이 사실을 전해야 되겠다 불신자가 볼 때는 정말 기가 막힌 소리입니다 근데 믿어지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북한처럼 세뇌교육 당한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은혜 받아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 안 나오면 무슨 손해를 받는다든지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누가 총칼로 위협하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온 것 자체가 비밀 중에 비밀이죠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립니까 하나님 자녀 되면 됩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처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요한복음 1장 12절처럼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무 노력 없이 아무 공로 없이 그 어떤 대가나 헌신도 없이 그냥 믿으면 된다니까 근데 그 믿음도 우리의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그리스도 이 완벽한 각본대로 정확한 시간표에 오셔서 정확하게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진 어마어마한 영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의 그리스도 이 비밀 이 체험 70억 인구 가운데 누가 감히 누가 누릴 수 있겠습니까 과연 몇 명이 내가 영적인 존재이며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전혀 희망이 없는 그런 죄인이며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 수 있다고 의식을 하겠습니까 생각을 하겠습니까 지금 당장 이 앞에 나가서 소리친들 과연 몇 명이 아이고 그래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로 구원해 주옵소서 돌아오겠습니까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정신나간 이야기로 받겠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예언했고 그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그 증거로 우리가 여기에 앉아있고 그렇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이겠죠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이 뜬구름 잡는 것 같은 이야기를 믿게 하시고 구원 주시고 천국을 보장한 것은 분명히 아닐 겁니다 성경에는 흐름이 있어요 그리스로를 설명하기 위해 일곱 번이나 재앙을 보내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리스로를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이 땅의 복음을 증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셨습니다 인간을 짓자마자 타락했을 때 창세의 3장 문제에 빠졌을 때 여자의 우선 약속하셨습니다 또 타락하죠 또 내 피림으로 타락했을 때 방주를 약속하십니다 좀 잘 사는 것 같으니까 이제 우리의 이름을 내자 성을 높이 쌓아서 높이 올라가 보자 하는 인간들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허락하십니다 포로로 갔습니까 정말 절망 가운데 갔습니까 노예와 속국으로 완전히 저주재앙을 당했습니까 철에고 피어냑을 주시고 그루터기 약속하시고 인마누엘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직접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가 국교로 공인되고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싶었는데 또 중세시대 타락을 하죠 하나님은 마틴 루터를 통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만 산다 또다시 이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십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세계 모든 종교가 통합이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만 예수쟁이 다고 개독교 다고 지금 우리 237 프로젝트도 보면 볼수록 각 모든 나라의 기독교 인구만 감소하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4차 산업 이후의 시대들 허무 맹랑한 다른 나라의 그런 역사를 믿는 그런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으로 성경의 그리스도를 이렇게 증명하고 계십니다 이래 결국은 다 들었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적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내게 개인화되고 사실화되고 정말 체험되는 시작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역사의 그리스도입니다 역사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 처음 시작되는 부분이죠 아브라함과 다이세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개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17절에도 연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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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레대라 역사적으로 사실이란 말이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실 것이고 그것은 과학적이고 객관적이고 사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많이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진보는 없죠 성경에 운보는 없습니다 식계명도 그렇고 노화방주도 그렇고 노뱀도 그렇고 언약계도 그렇고 하나님이 다 가져가셨어요 우상이 될까봐 성경책 또한 마찬가지죠 이거 필사본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유명한 작품 정말 기감이 되는 그런 책들 이 사본들이 고고학자들 또 신약학자들 또 많은 성경의 학자들이 연구해 봤을 때 성경책만큼 진본과 사본의 그 기간이 짧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오래된 사본이 로마에서 씌어졌던 3세기경이랍니다 무려 천백 년 동안 원본과 사본의 기간이 있었는데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끝에 아 이거 원본과 별 차이가 없는 진본과 다름이 없는 내용들이다 이렇게 증명을 해놨답니다 그런데 성경책은 그 진본과 사본의 기간이 100년도 채 되지 않는답니다 가장 오래된 게 요한복음인데 그것 또한 150년 내에 기록되어진 필사본이랍니다 그 어떤 학자들도 또 사본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것은 정말 예수 추종자들이 무슨 소설 쓰듯 시나리오 쓰듯 어떤 내용을 가미해서 또 첨가해서 쓴 것이 아니라 사실 그대로 쓴 원본과 다름이 없는 진본이구나라고 그렇게 증명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스도의 세계에 가장 중요했던 사건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과 도저히 인간이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부활이겠죠 그것을 기록한 이 신학성서 마태복음이 전혀 소설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본의 개수입니다 당연히 많은 사본들이 존재하겠죠 정말로 유명했던 그 고대 그리스의 일리어드라는 그런 작품이 있는데 사본이 643개랍니다 고대 그리스 시인인 소퍼클래스의 희곡이 사본이 100개가 되고 플라톤의 사부극도 7개가 있답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많이 들어보셨죠 그의 저서도 5개가 있다고 합니다 기간도 엄청나게 오래되었고 사본도 몇 개 없는 이것들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말이 맞다 라고 증명하는데 고작 5개의 사본을 의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584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이죠 전 기독교인들이 대예배 시간에 한국으로 치면 오전 11시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라고 고백합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역사적인 인물이 있었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었다 너무나도 객관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박혀 죽음을 증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또한 이 부활사건을 두고도 말이 많습니다 근데 성경은 아이러니하게도 부활의 최초 목격자를 여성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성경님들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5천명을 먹이시고 또 4천명을 먹이시고 또 구약시대 때도 인구를 개수할 때 여성은 그 숫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남자만 인정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부활사건을 기록함에 있어서 그 목격자가 여성이었다 당시 유대사회 배경으로는 전혀 설득력이 없는 그 누구도 믿지 않고 얼마든지 시비를 걸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성으로 기록했냐 사실이란 거죠 그 어떤 꼼수도 그 어떤 머리를 쓴 것도 아니라 여성들이 직접 보았고 그 본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시비 걸릴 수 있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사실이란 겁니다 또 부활사건에 대해서 이 목격자 여성들의 사건의 진술이 다 다르다고 또 시비를 건답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지금 범죄 수사에 있어서도 오히려 여러 명의 증언이 너무나 똑같으면 오히려 조작된 것이다 라고 의심하지 않습니까 생각하면 할수록 파고들면 들수록 조사해보면 조사해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런 믿음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다는 것이죠 부활을 인해서 그 목격자 500명 있지 않습니까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가난하고 못 배우고 또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 외의 부활을 증언하면서 그렇게 죽어갔겠습니까 무슨 이득이 있다고 아니 지금도 과학적으로 기술적으로 부활은 증명되지 않는데 그 원시시대 같은 배우지 못한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부활을 굽히지 않고 자기 생명을 바쳐서 그렇게 증언했냐 이 말입니다 사실이기 때문이겠죠 일부는 환상을 보았다 환각 상태다 또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런데 정신의학자들이 말하기를 이런 환각 증세는 지극히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타인과 공유가 되지 않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500명 넘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환각에 걸린 거라면 이것은 예수 부활보다 더 기적 중에 기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만큼 일어날 수 없는 일이란 것이죠 많이 있잖아요 도날설 기절설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그의 공생애와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하심이 파고들면 들수록 조사하면 조사할수록 단순히 우리의 믿음에 지나지 않고 역사적인 사실이란 겁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도 나왔죠 도저히 이 사실을 믿을 수 없는 한 기자가 나와서 예수 부활이 허구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조사하다가 당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무릎 꿇고 영접한 그 사건이 실화로 되어 영화로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그리스도 역사의 그리스도는 정확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과학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의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베드로는 주가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시다 고백했습니다 단순히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나의 주인이라 했어요 나의 주인 나의 그리스도 우리 성도님 지금 누구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 그 이름의 뜻을 가진 예수 맞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보내겠다 그리스도 보냈다 그리스도 죽었다 살아났다 승천했다 라고 기록된 이 성경의 그리스도가 과연 예수가 맞습니까? 혹시 통장에 찍힌 그 영웅의 개수 아닙니까? 내가 타고 다니는 차 시시 내가 살고 있는 집 평수 혹시 아닙니까? 과거의 경험들 체험들 내가 이렇게 당했을 때는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계산해서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대비해야지 내가 이렇게 투자하고 내가 이렇게 계획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그 주인을 모시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많은 랩런트들 혹시 하급이 그리스도 되어있지 않습니까?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을 내가 완전히 벗어나든지 이렇게 세워야겠는데 그거 공부밖에 없다 이 착각 속에 있진 않습니까? 자리, 명예, 위치 건강,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모든 문제의 결자인 그리스도가 혹시 돈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자리나 위치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알파카한 경험과 계산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정말로 오늘 한번 깊게 생각해보시고 결단하셔야 됩니다 다 아는 내용이에요 근데 순간순간 선택과 판단 앞에서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의 주인이 맞냐 이거죠 혹시 우리 많은 부모님들 내 자녀가 혹시 그리스도가 아닙니까? 세계보그마를 위한 나의 후대가 아니라 나의 후대를 위한 세계보그마가 아니냐는 말입니다 내 자녀가 성공해서 세계보그마 해야 된다는 그 생각으로 그리스도 자리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내 자녀를 갖다 놓진 않았냐는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모른 채 그저 세계보그마 세계보그마 하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늘 꼭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별 차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완전히 다른 내용이에요 성경을 말하는 듯한 천주교가 결국 두고 보시면 가장 적그리스도로 우리와 대적하게 될 것입니다 교묘하게 비슷하게 틈을 탄악한 사탄은 그리스도 그리스도 외치게 해놓고 그 자리에 우상을 놓게 만들죠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 역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오늘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의 길을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입니다 예순입니다 예수라 이름을 가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리스도로 오신 그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셔야 됩니다 이 자리에 전부 구세주로는 모셨을 거예요 근데 주인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죽어서 천국은 가지만 이 땅 살면서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창세기 3장이죠 죽을 때까지 묵상하고 묵상하고 묵상할 내용이 그래서 점검할 내용이 창세기 3장 나 중심입니다 왜 이제 사탄은 그것밖에 없거든요 나를 넘어뜨릴 수 있는 방법이 나 중심에 빠트린 것밖에 없습니다 내 생각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게 40일 금식보다 낫습니다 배고픈데 고생하지 말고 맛있는 밥 많이 드시면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가끔 가다가 엉뚱한 말 들으실 때 있죠 상처받으실 때도 있습니다 아니 이게 뭐지 이거 뭐하는 녀석이지 이런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이런 분 많이 있을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 고민 안 해도 이런 답이 나와야 됩니다 아 저거 저 말한 거 저 사람 저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그 사람 생각이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내가 맞다 틀리다 판단한 것 또한 내 생각이다 내 생각이다 이렇게 답이 나아야 됩니다 상처받으셨습니까 관계가 틀려졌습니까 관계가 틀어졌습니까 내 상처요 내 허물입니다 거기에 매어 있을 필요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상한 거나 내가 이상하다 생각하는 거나 똑같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어떤 일을 당하시면 하나님 계획 찾으시면 됩니다 성경의 그리스도 역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가셨습니다 여기 없어요 이제 우리 혼자 남은 겁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시겠습니까 순간순간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내 상식으로는 내 경험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품을 수도 없고 용서할 수도 없는 일들이 하루에도 12번이나 일어나는데 어떡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 다 맞다 했잖아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막 고백하고 은혜 받고 말씀 받고 전도 하고 2, 3, 7, 5천 정도 가자 난리인데 내 마음은 지옥인 거예요 왜 내 자존심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는 겁니다 내 경험상 내 판단상 내가 가진 윤리도덕상 도저히 품어질 수 없는 겁니다 거기서 다 날아가 버리죠 랩노드 대회 선교 대회 중직자 대회 산업인 대회 백날 천날 하고 주여 주여 해도 내 생각에 딱 내어가지고 그대로 또 돌아가는 겁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악한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것도 40일이나 금식한 예수님께 감이 와서 떡 먹어라 절해라 띄어내리라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한테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보다 성령충만하고 예수님보다 성스럽습니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로를 주인으로 삼는 길이에요 세 가지 세팅 세 가지 초월 세 가지 전무 흐무 하기 전에 내 생각부터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시는 겁니다 아마 평생 싸우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싸우셔야 됩니다 오늘 이 문을 나가는 그 순간 집에 가자마자 또 싸워야 됩니다 악한 사탄은 24시예요 아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겠구나 내 경험이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다를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기도예요 이걸 순간순간 생각하는 게 24시입니다 사단으로 절대 틈타지 못하도록 내 생각을 아예 버리시기 바랍니다 저거 무슨 소리야 맞는 소리입니다 죽은 뭐 하는 놈이야 맞는 사람이에요 나는 아닌데 하나님이 맞으면 어떡하겠습니까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다른 이로써 구워놓을 수 없다 했을 때 법정에서 얼마나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가잖아요 저 사람 낫다라 하나님이 일으킨 거면 우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꼴이 된다 그래서 베드로 풀려났지 않습니까 성경이 이미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가셨습니다 뭐 없습니다 이제 그가 주신 약속대로 만민 땅끝 모든 족속에게 어린 양에게 가면 됩니다 그리스도로 칭하는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주인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다 지나갑니다 저 벌레만도 못한 시무이가 다윗을 조롱하는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아비세가 죽이려고 했는데 다윗이 말린 것도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았기에 할 수 있었던 행동입니다 영원한 것 언약밖에 없습니다 일이 일비 하실 것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제는 2, 3, 7, 5천 종족 한 사람이 되겠다 이번 주에 결단하셨으면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끌어오시는 연습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순간순간 말씀 받는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합숙도 하고 녹취본도 보고 기도도 해보고 발부둥치는 겁니다 이거 되면 그 한 사람이잖아요 한 사람이 되기도 전에 내 스스로 막 분쟁이 일어나서 분란이 일어나서 막 지옥 같은 마음 가운데 스스로 무너지게 악한 사탄은 지금도 또 계략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나가는 즉시 또 시험 가지고 옵니다 근데 괜찮아요 부신자들은 중리산이 하겠지만 그리스도의 신 예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가 이 사실을 알고만 있다면 괜찮습니다 모든 막힌 담 모든 막힌 길 문 성소에 들어가듯 휘장이 찢어지듯 그리스도께서 여실 줄 믿습니다 사업으로 걱정하시는 모든 중직자분들 하급으로 걱정하는 모든 후대들 괜찮습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께서 오셨고 죽고 부활하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틀린 사람 있습니까 내가 볼 때 틀린 사람 하나님이 볼 때는 모르겠고 일단 내가 볼 때 틀려서 막 눈골 씌우는 사람 있습니까 아이고 저거 교회 외우는 상인역 오다가 차에 치워가지고 막 천국 빨리 가쁘지 않은 사람 있습니까 고치려고 하지 말고 살려주세요 그렇다고 무조건 받아주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다면 틀린 거 알면 뒤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게 인지상정 아닙니까 신앙 양심이에요 그거 되고 뭐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나리오 짜가지고 아까 전에 그래 내가 만났을 때 얘기 못한 게 천초의 아니다 하면서 막 밤잠 못 사고 막 이제 수요일날 못했으니까 금요철할 때 보자 하면서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의 계획만 구하세요 그리고 뒤에서 조용히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게 40일 금식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고 내 몸에도 좋고 건강하고 별 부담이 없는 멋진 신앙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들 앞에서 좀 멋있는 그런 믿음의 선배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로만 2, 3, 7, 5천 종족 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작은 부분부터 내가 나 하나도 못 이긴다면 나 하나도 그리스로 못 세운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우리 옆집 이웃을 맡기겠습니까 정말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는 좀 큰일이 아닌가 할 정도로 걱정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전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대한테 전도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저는 하나교회 만나서 귀하신 목사님분들 만나서 훈련 잘 받고 그냥 제 성실로 현장에 행복하게 시기를 보냈어요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었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내가 약속 잡으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니에요 스무 가지 전도 전략 다락번부터 시작되는 이 부분들 어떻게 후대한테 설명하겠습니까 만나야 되는데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입니다 불신자도 코로나 이전 코로나 이후로 시대가 나뉜다고 해요 전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2, 3, 7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유목사님도 아마 처음 가보는 길 아니겠습니까 부산 전 지역을 다녔는데 이제 이 경험들이 이 증거들이 지금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같이 따라다니면서 설명하면서 보여줄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 신학교 한 번도 안 가보고 졸업할 수도 있어요 캠프 한 번도 안 하고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전도사님들이 키우는 후대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두 가지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지금 내가 내 생각과 싸우고 있다 내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울고 있다 정말 하나님 보실 때 통탄할 일입니다 역사의 그리스도 역사의 그리스도 성경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 정말 정말 2, 3, 7로 오천정적으로 증거될 수 있도록 나의 모든 올무와 함정과 틀을 깨고 각인뿌리 체질을 바꾸시고 이제 미디어를 활용해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컨텐츠를 활용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벌써 메시지는 눈에 안 보이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혼 말씀의 생명력 보좌 시공초월 2, 3, 7의 빛 손에 잡히십니까 나 업 교회 눈에 보이시냐고요 이제 창세의 3장에서 빨리 나오셔서 이 부분을 두고 영적 전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2, 3, 7 치유 서비스의 지도자로 서시고 단 한 사람이 되셔서 오고 오는 후대에 증인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우리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는데 이제 정말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이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를 넘어 구원자를 넘어 주인이 되어 모든 창세의 3장에 얽매인 그런 저주와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 후대들 앞에서 2, 3, 7과 지유와 서밋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위의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내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성경의 그리스도 역사의 그리스도 나의 그리스도가 이제 나의 정말 주인이 되어 모든 창세의 3장에서 벗어나 2, 3, 7 치유 서밋의 지도자가 되기를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교의 백성들이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신경을 흘리는 내 고마운 마음 내 가슴 원하님 사랑 하나님의 눈물 나의 그리스도가